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제4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화학설비위험 방지기술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과목도 전기와 함께 과락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절대 실수하지 않고 맞춤으로 과락을 면해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도 한번 구분해가면서 표시하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81번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한 부분을 뇌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음 중 뇌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틀린 것은 이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렸죠. 못거리는 그림이지만 거리어가면서 하면 훨씬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건축물일 경우에는 이게 기둥이죠. 기둥이고 이건 보라고 보겠습니다. 위에 보. 그래서 기둥과 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1층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1층까지 뇌화구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위험물을 저장하는 용기라고 보겠습니다. 이 용기에는 지지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지상에서 지지대 끝까지.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전선관이라든지 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지대가 있다면 여기는 1단까지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하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1층과 1단까지 하는 데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 1단이 너무 높을 수도 있고 1층이 요즘 건물에 따라서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6m를 초과할 경우에는 6m까지로 합니다. 여기도 똑같겠죠. 6m를 초과하면 6m까지로 한다. 하는 것. 단서 조항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고 또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까지인데 그럼 여기도 단서 조항이 하나 넣어주자고요. 지상에서부터 30cm 이하는 또 제외한다. 하는 거 하실 수 있으면 이 부분까지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보기로 들어오면 건축물의 기둥은 지상 1층까지입니다. 1층 높이가 6m를 초과할 경우에는 6m까지 맞는 내용이죠.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 지지대는 지지대 끝까지인데 여기 있죠.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높이가 30cm 이하인 기업은 제외한다. 맞고요. 건축물이 보는 기둥과 똑같습니다. 지상 아니죠. 1층까지죠. 2층 높이 아니죠. 1층 높이가 10m 다 틀렸네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1층까지고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배관이나 전성 반대에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인데 똑같아요. 6m를 초과할 경우에는 6m까지.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꼭 맞추셔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아마 기억도 잘 되시고 정리하시기가 좀 편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82번. 다음 물질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이 인화점을 암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화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좀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거. 좀 우리 출제 빈도가 약간 높은 게 있어요. 디에틸에이테르 같은 경우에는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해서 문제가 간혹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45도입니다. 또 이황화탄소도 굉장히 낮은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황화탄소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영하 30도죠. 그래서 마이너스 30도시고요. 아세톤 마이너스 18도시. 커실레는 한 20도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한 17에서 23도 정도 이렇게 되는데 20도 전후로 다 이리 보시면 되고 격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죠. 50에서 한 7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물질은 여기서는 1번 이황화탄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만 아주 낮은, 특이한 것 몇 가지만 좀 정리하시고 여유가 되면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더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83번 물의 소화력을 높이기 위하여 물의 탄산칼륨과 같은 염류를 첨가한 소화약제를 일반적으로 무엇이라는가? 이것도 맞춰야 됩니다. 탄산칼륨을 넣어서 빈점을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한 30도 정도까지로 낮추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강화액 소화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극한기라든가 겨울철에 물이 얼어버리면 소화제로 서기가 아주 힘이 들죠. 그럴 경우에 탄산칼륨을 넣어서 어는 점을 영하 25도 내지 영하 30도로 내리면 그 정도까지 추위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물이 얼지 않고 소화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강화액 소화약제 또는 강화액 소화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산칼륨을 넣는다. 빈점을 내린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84번. 다음 중 분진의 폭발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증대시키는 조건. 분진의 온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증대시키는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낮을수록 하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높아야 증대시키는 조건에 들어갑니다. 잘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분진 분위기 중에서 산소농도가 작을수록, 산소농도가 높을수록 증대시키는 조건에 들어가겠죠. 농도가 높을수록 훨씬 더 유리합니다. 폭발에는. 분진의 수분농도가 작을수록, 그렇죠. 수분농도가 높을수록 감소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분진이라는 것은 퇴적된 상태에서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퇴적된 것이 비산, 날아오르고 흩어져야죠. 분산하고 점화원이 존재해 분진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 수분농도가 작다는 얘기는 비산하는 분진을 억제시키지 못하죠. 부유성을 억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소하고 분진 폭발을 예방할 수 있는데 분진 농도가 작다는 얘기는 비산하는 분진의 부유성을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분진 폭발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증대시키는 그러한 조건이 됩니다. 수분농도가 높을수록 하면 정대시키는 조건에 해당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낮기 때문에, 작을수록이기 때문에 정대시키는 조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분진의 부유성을 수분은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진의 표면적이 입자체적에 비해서 표면적은 클수록, 표면적이 크기 위해서는 입자가 작아야 되죠. 잘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덩치가 크면 클수록 표면적이 작아지는 것이고, 자르면, 잘게 잘게 알갱이를 입자가 작게 하면 분진 폭발이 잘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면적은 더 클수록 정대시키는 조건에 들어가고, 작을수록은 정대시키는 조건에 해당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 꼭 맞출 수 있습니다.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은 크게 어렵게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 대신 혼란스럽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정리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